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먼재료비와 물류비용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치솟는 물가로 가계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약국가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제약사들이 약공급가를 올리기로 하면서 재고를 확인하고 추가 주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 올라요. 약값이 전반적으로 다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 올랐어요. 4월 1일부터 개보린을 비롯해 판시딜, 치센, 이치 등이 약값 인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약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소화제의 경우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공급처 찾기에 난항을 빚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춤하면서 판매가 줄어든 감기약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콜데원 가격은 제품별로 많게는 15% 올랐고, 타이레놀과 브루펜, 호마킴 치료제인 액티피드도 인상됐습니다. 약국 매출 상위를 차지하는 비타 500과 어린이 영양제 텐텐 추정, 근육통 관절염 치료제인 케토톱, 소화제, 회스탈 등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값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공급과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약감마저 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